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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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게 없어? 네? 되는게 없어? 그런건 안해도 열심히 하지 않겠죠 오빠도 잔보고 물보고 빚는 조상들이 있어서 그 덕이 참 끊겼어요. 그래서 오빠 지금 하는 일이, 하는 게 내 뜻대로 이렇게 잘 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오빠 너도 고집이 엄청나게 세다. 내 고집이 엄청나게 세고 내 말이 다 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야. 조금 이렇게 그런 거 내려놓을 때도 내려놓을 때가 되면 조금 내려놓고 살아야 되거든. 근데 너무 내 고집만 콧대가 너무 높다. 오반이다.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조금 꺾을 때가 있어야 되거든. 너무 뭐라 해야 되나. 뭐라 표현해야 되나. 내 고집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한 번 꺾이면 또 슬럼프에 너무 혼자 빠져버리고. 확 꺾여버리면. 누가 뭐 이렇게 못하게 하거나. 내가 해야 되는 건 꼭 해내야 되는데. 그걸 옆에서 막 꺾어버리면. 하루 출체를 못한다. 맞아요. 좀 죽이고 살았어요. 성격. 성격 좀 죽이고 살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죽이고 살아도. 완벽하려고. 너무 완벽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거야. 맞아요. 완벽할. 너무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그 자리에서. 오빠 지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최선을 다하다 보면 최고가 되어 있는 법이에요. 그리고 왜 이렇게 어지러워. 오빠한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 정신이. 그래요. 이번. 자. 종합적으로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이번 연도 수전. 이제 후반대가 되면서. 기운은 되게 좋은 기운이 이렇게 맴도거든요. 근데 기운만 돌면 뭐해. 내가 받아들이질 못하고 있는데. 네. 어? 좀. 그 고집도. 좀 내려놓고. 너무 내 눈높이를 높이한다고 보이거든. 눈높이를 조금 낮춰도 돼. 공부하고 있어요? 네. 지금. 학생인데. 응. 펜떼가 보여. 펜떼가 보이니까. 공부하는 거에 조금 더 열중하면. 결과는 좋게 나올 거예요. 결과는. 근데 내가 최선을 다했죠. 응. 최선을 다하다보면 최고가 되어 있을 거니까. 어. 진짜 날씨리. 그렇게 걱정도 없고. 응. 내가 보면. 내가 딱 보면.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거 같아. 궁금한 게 있어서 봤을까요? 이거. 네. 제일. 궁금한 거는 이제. 학업이나 직업.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조금. 많이 어려운 길이라. 제가. 할 수 있을 지식은 조금. 학교로 좀 늦게 가기도 했고. 학교 늦게 가도. 그 자리에서. 어. 아까 얘기했죠. 최선을 다해라. 네. 응.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거든요. 네. 세상에 모든 일은 다 힘든 법이다. 어. 쉬운 게 어디 있는지 안 그렇나. 그렇죠. 근데. 좀. 요즘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거를 해서. 쉽게 해서.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지금 추세가. 맞잖아. 젊은 사람들이. 거의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플랫폼티비 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많아. 그러니까. 땀 흘려서. 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거든. 어. 거의 좀. 막. 편하게 일하려 하잖아. 그렇죠. 어. 그런 게 자꾸 내가. 스며드니까. 오빠가 지금 하는 게. 자꾸 힘들고. 버겁다. 소리가 나와. 어. 그러니까. 정신 조금. 부유 잡아라. 뭐. 한번 하면. 끝까지 잘. 하는데. 왕. 제 직업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직업. 네. 뭘 하고. 먹고 살지. 아. 공부. 공부해라 오빠. 공부. 이 펜대를. 앉아서 펜대를. 막. 굴린다기보다는. 조금.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 활동하면서. 내 머리를. 잘. 써가지고. 막. 널리. 이렇게. 펼치고.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왜. 나는 오빠. 니가. 그렇게 해요. 이런거. 이. 뭐. 이. 배지 같은게. 보이지를. 정치 쪽은.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저는 지금 의사. 잘 안 느낀다. 오빠야. 정치 쪽은.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네. 의사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의사해도 된다. 네. 근데 이 정치. 이런것도. 보이기는 해. 배지가 보이기는 해. 응. 배지요? 뭐. 나중에 배지 달 일이 있겠지. 하하. 나중에 배지 혹시 달면. 나한테 전화해. 하하. 하하. 그럼요. 배지인지 모르겠지만. 그쪽 공부가. 네. 어려울 수 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내가 아까. 오빠한테. 그냥 딱 답을 준거는 그거야.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최고가 되어있을 거라고. 응. 저도 그걸 믿고 하고 있죠. 어. 끝까지 해. 그 뿔뚝 성질이나 한 번씩 내지 말고. 어. 어. 오빠 고집도 강하고 해서. 잘 해낼 거야. 어. 네. 제가 지금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미국에서 지금 의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그 진짜 어렵겠다. 네. 해봐 오빠야. 근데. 사주는. 맞아. 사주상으로는. 그런 일을 하는게 맞아. 응. 안그러면 뭐. 할인하게. 괜찮아요. 괜찮다. 그렇게 풀어먹고 살면 되겠다. 근데 그 아까. 그. 대가 끊겼다는 말이. 그 무슨 말씀이신지. 아. 이렇게 좀. 오빠님도 이제. 종교를 좀 가져가지고. 많이 빌어야 된다. 그래야. 공부원도 따라 들어오고. 내 삶에. 이렇게 조금. 편안하게. 이렇게 해달라고. 비는거. 그리고. 그 뭐. 이래. 어른. 어린 나이에 뭘 알겠노. 어른들이. 알지. 안그러나. 응. 그 윗대에서. 많이 빌어. 준. 조상들이 많아서. 응. 누가. 이렇게 빌어줘야 되는데. 안 빈다. 모른 척. 참. 아까운 인젠데. 내 나름. 많이. 종교를 가져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즐거울텐데 가라. 아. 가서 어떻게. 많이 도와주세요. 할 수 밖에 없지. 제사 이런거. 잘 찾아가고. 응. 조상 대우를 좀. 잘 해. 알겠죠. 산조상한테도 잘하라고. 부모님 있잖아요. 알겠죠. 응. 신가족이랑 외가족 둘 다요? 응. 잘 해. 잘 하다보면. 덕은 와요. 쌓아진 공덕은. 어려에요. 사라지는 법은 없어요. 응. 응. 꼭 덕을 보려고 하지 말고. 마음에서 우러나게끔. 응. 그렇게 가야 돼. 그리고 지금 하는거. 밀고 가도 된다. 응. 포기하지 마세요. 너무 조바하심이랑 압박감이랑 너무 심하게 들어가지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거의 남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내가 얘기했다 아이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다보면 재고가 되어있다고. 그거 뺐지는 뭘까? 가슴밖에 뺐지는 뭐지? 잠시만. 하다보면. 답은 나올거야 오빠야. 오빠 니 인생 니 압도 지금 아직 제대로 몰라가지고. 여기 물으러 왔는데. 안그런나. 근데 배지도 보여. 난 하얀 가운보다는 배지가 보이기는 해. 오빠 니가 전향을 바꿀 생각을 할거야 아마. 응. 네. 지금 그 이 하고 있는 공부를. 하면서. 어. 나중에 또 이렇게 바뀔 수 있으니까. 이 공부는. 포기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굳이. 굳이. 굳이 나. 만다고. 미국에. 가가지고 하겠노. 대한민국에도. 어. 참. 나 근데 그. 그 의사 선생님 이름 뭐이고. 참. 안 찾았어요. 아니. 그 있잖아. 헬기 타고 다녔죠. 미국종국. 미국종국. 그 선생님이 왜 자꾸 보이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 왜. 왜 그러자. 뭐지. 그렇게 열정적이게 해 나는 거일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참. 참. 잘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외상센터죠 그게. 거기가. 그 교수님 계신데 맞죠. 그런 쪽으로는 생각 안 나고 있지. 저는 이제. 정형외과는 생각하고 있는데. 정형외과. 네. 정형외과. 그 뭐 거의 얼추 비슷한 라인이잖아. 그죠. 그 교수님이 보여. 그래서. 참. 그렇게. 잘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음. 제 롤 모델이 중요하긴 하죠. 네. 얼마 멋있네. 그렇죠. 미래의 이국종 선생님. 제2의 이국종. 선생님이 되어있을 수 있죠. 어떻게 아는. 대단하신 분이잖아. 그렇죠. 미래의 이국종. 제2의 이국종. 어? 네. 화이팅. 어. 그 끝까지 해보세요. 나중에 의사 되갖고. 나. 나도 아프면 좀. 흥백 좀 쓰자. 당연하죠. 미국 가지 말고. 미국에서도 공부해도 되겠지만. 어쨌든 한국에 들어와서. 그렇게 그렇게. 이름나고 면마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주를 가졌으니까. 그렇게. 잘 풀어먹고 사셔. 미국에서 살. 어. 발전 아닌가요? 아니. 가도 상관없어. 응. 왔다갔다 해도 돼. 사주 상에는. 근데. 어. 그. 다른 나라 그런 것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더. 이렇게 이렇게 해. 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나의 바램이지. 우리 할머니의 바램. 나의 바램. 네. 네. 그렇긴 하고. 또 집안에. 이렇게 보니까. 조금. 어. 상문이 들어오는. 들어오는 상문이 있어. 집안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미리미리 대비해야 되겠다. 옮겨 오빠야. 응. 뭐. 이 어린 나이에. 그런 것까지. 뭐.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집안에 드는 상문이 있어. 지금. 드는 상문도 들어오고. 더 돌아가신다는 얘기죠. 응. 떠오른 사람이 있구나. 가장 먼저. 가족은 아니겠죠. 윗대로. 그러니까. 뭐. 그거는 오빠야. 니한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뭐. 중요하지. 가족이 돌아가시는 건데. 근데. 뭐. 이 나이에. 무슨. 그런 걸. 그거 하기는. 그 장. 이미 좁은 모님들은. 그 양쪽 다. 다. 돌아가셔 가지고. 그러면. 어. 다른. 좀. 집안으로. 있을 수 있겠다. 그게 들어와. 그럴 수 있지. 되게. 어두고. 무겁고. 남자. 남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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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가 이렇게. 가슴을. 뭘 이렇게. 딱. 있어. 오빠. 오빠. 네. 오빠는. 도와주는 분이. 할아버지가. 뭐. 이렇게. 책을 들고. 이렇게. 맴들고 계시니까.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 응. 그렇게 믿고. 열심히 해요. 혹시. 그게 외곽 쪽인가. 친가 쪽인가요? 친가. 친가에요? 저는 외곽 쪽에서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친가에서도. 친가에서. 그렇게. 뒤에서 이렇게. 딱. 힘이 되어주고 있는 사람이. 있어. 할아버지가.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할아버지가 아니고. 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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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eremi. 제사라도 아세요. 제2 부분. 이 book 중이 되게. 재물부분었던가요. 이고. 너무. 욕망 울란했지. 아니. 저기 가족을 지금 힘들어가지고. 되게 힘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학비를. 지금. 엇박해atherine. 공부 열심히pre. 작아끔라 오빠야. 이딴 생각 하지 말고. 꿈이 있고. 목표가 있잖아. 네. 좀 밀고 붙여라. 어? 약간의 슬럼프라고는 하지만 다시 정신 부여잡고 나가라. 알겠지? 응. 화이팅. 이상. 사장님!